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정답을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고 친구에 대한 사랑 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뽑는다고 그러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냐? 왜 아름다우냐?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바로 자녀들 위해 평생을 사셨고 좋은 것이라면 자신이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녀에게 베푸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내가 낙심하고 힘들 때면 언제든지 그 친구처럼 다가와 나의 어깨를 두드리고 살포시 안아주면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줬던 그 부모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따금씩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와 또 얼마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스스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서는 나의 생각 속에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모습을 종종 스스로가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머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 송순한 집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 가장 큰 그 악압의 사랑인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감탄고토,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자신의 유익에 맞을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들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바로 아담과 하와서부터 가졌던 바로 인간의 그런 제약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 친한 척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주위에는 좋은 분만 있어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 주위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들죠? 다시는 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굳은 결심이 우리에겐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두 번은 용서가 되겠지만 매번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상처를 주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식이고 나발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아예 그 자식의 가족의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도요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더 많은 불순정을 하고 더 많은 배신을 하고 더 많은 참을 수 없는 그 악을 하나님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한번 살펴보면 주셨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로 내어줌이 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기억나세요? 대속죄물이 뭔가요? 대속죄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중에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속죄 제사의 재물 바로 그런 대속죄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4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수송아지를 회망문 여우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우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자신을 대신할 짐승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짐승의 머리에 자신을 손을 대고 안수하여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정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간의 죄를 정가받은 이 짐승을요 반드시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몸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할 그 대속죄물로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자신을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 오늘날 점점 많은 가정들과 교회들이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란들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분란들의 그 근본적인 그런 원인을 한 가지 얘기한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기생,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 가정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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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때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결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물질을 통해서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살 수도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간에도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교회와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물질만 있으면 그 사랑을 나는 살 수 있고 그 사랑을 드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과 물질을 사람들에게 주고 사용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과 물질로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살 수 있다면요 오늘날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여유롭고 경제적인 윤택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의 가정과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보다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신보다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신보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보다 주님의 그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성기고 복붕사여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3일차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마이미야마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요 사도의 요한은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간들이 가진 두 가지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의 요한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로 빛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삶의 결과 어떤 결과요? 최종적인 우리 삶의 인생의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빛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빛으로 나오는 자들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요 우선은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주어진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또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의 그 특징을 21절에서 살펴보면 이들은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의 그 특징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모든 내가 하는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해요 마치 어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아주 충실한 신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충실한 신화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런 신화는요 왕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긴장을 풀지 않고 그 명령이 주어지면 아주 충실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신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보실 때에 흠이 없도록 매일에 매일 상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빛과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로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심판은 히브리스 9장 27절에서부터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 그 후에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본문에서는 벌써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말에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스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벌써 그들에게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아담으로만 말미야마 들어온 죄로 인해서요 한 번 태어나면요 반드시 죽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구약시대에는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그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피의 제사에는요 한객성이라는 거 이 피의 제사에는 불완정성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10장 1절을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히브리스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만약에 그 피의 제사가 인간들을, 사람들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다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재물, 어떤 그런 대속재물을 드려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요 그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기 때문에요 해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고 또한 정견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인간들의 그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피의 제사라는 것은 바로 그 한계성과 불완정성이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은요 마지막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집행위를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사형수의 신분으로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이 구절에서 사도의 요원은요 이들이 가진 두 가지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빛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그럼 어둠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에요 특히 더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에서 더 라는 것은요 오히려 차라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해보다는 차라리 뭘 더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분위기에 휩살려서 아유 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예수님? 노 세상? 오케이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모습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당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노아의 후손들은요 바벨탑을 쌓아서 그 탑이 하늘에 닿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안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돈과 명예와 힘과 지식과 그 밖의 수많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어서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요 아무리 화해를 하고 길다 하더라도요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빛을 미워했다 라고 해요 빛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해요 에베소서 5장 13절을 보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을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떨까요? 그 어둠에 갇혀져 있던 가려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더러운 환경 더러운 그런 질서 더러운 우리들의 삶과 더러운 우리들의 내면적인 그 삶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 가장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개인적인 공간이 어딘가요? 가정이죠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느 날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싫어해요 왜 그렇죠?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밖에서 내보이기 싫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참 손님을 맞이하시는 분은 어떨 때는 1박 2일로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그냥 저희 집이라고 얘기할게요 저희 집은 그 안방은 거의 창고 수준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추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제약된 부분 더러운 부분을요 드러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그들은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증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리스오인들과 교회들을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주 거친 말로 당신들은 위선자들이야 당신은 거짓을 향하는 자들이야 너무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야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 라고 비난하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 예수님이 미워서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요 스스로 왕처럼 살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해도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끓는 냄비 안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그런 멸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요리 중에 그레이 뉘에라는 그런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예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요리는요 손님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 위에 그 냄비를 가져다 놓고 보는 앞에서 산 개구리를 다 그 냄비에 놓고 조리하는 그런 요리예요 맛있나 봐요 근데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그 개구리를 놓자마자 어때요? 앗 뜨거워하고 개구리가 활쩍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를 넣기 전에는요 개구리가 아주 좋은 그 온도에 온도로 그 물을 맞춰놓고 그 개구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한 뭐 섭씨 15도 화씨로 59도 정도 되는 그 미지간 물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서 자유형도 하고 배형도 하고 때로는 나는 터프가야 그러면서 접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냄비는 밑에서 불 때문에 계속적으로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개구리는 자신의 체온을 그 냄비에 있는 물에 맞춰서 살아간 거기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영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개구리가 가장 싫어하는 물의 온도인 섭씨 45도 화씨로는 113도가 되면 아차 싶어가지고 냄비 밖으로 뛰어나오려고 했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냄비는 뜨거워져 있고 물도 뜨거워져 있고 어느덧 나의 몸 한쪽은 벌써 물에 의해서 익어가 있고 결국 그 개구리는 냄비 안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좋고 그것이 현재 나의 삶을 기쁘고 또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그 냄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맞춰놓는 그 물과 같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보다 말씀을 읽기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마늘에 놓은 냄비 안에 따뜻한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체구가 아주 좀 작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어른들은요 자신의 그 자녀들이 이 벤 후퍼라는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리고요 친구들은 때때마다 야, 네 아버지 없는, 너 아버지 누군지 알아? 너 아버지 없지? 하면서 막 놀려 됐대요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을에 새로운 그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벤 후퍼는요 그때까지는 교회에 그 근처도 가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본인이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좀 왠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조금 가서 예배가 시작되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나가면서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에 이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계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명 때문에 잠시 그 감동이 젖어있는 동안 예배가 벌써 끝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벤 후퍼는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 틈에 끼우면서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그 벤 후퍼를 보고 내가 누구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했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냐면 이 벤 후퍼라는 아이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였기 때문이죠 그때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어 너는 네 아버지를 딱 닮았어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내가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사실 말씀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 이 얘기를 듣고요 벤 후퍼는 당황하여서 교회들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등 돌려있는 그 달아나는 그 벤 후퍼의 등을 향해 목사님은 크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야 돼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지게 살아야 돼 세월이 흘러 이 벤 후퍼는요 그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모른 채 마치 사생아처럼 사단의 그런 굴레에 빠져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빛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우리 자신의 그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시는 모든 라이프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HERO 바랍니다 impossrisk 부정 미中国 바랍니다 ink glimpse